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 230, 198에 79% 요정도가 똑같네. 요정도도 9%둘둘이죠 뭐 아 윤희용 3068에 링크 음 요렇게 있군요 요정도가 9%둘둘? 어 어차 아 그렇지 그렇지 9%둘둘에 에디 010 조금씩 챙긴 사카오 에비건이요 이티마트 피방 무기 음 그렇지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무엇이고 고맙십니까 아 제가 일단 먼저 목표가 있는데요 네네 어 그게 친구랑 수우 듀오 최소컷을 하는거에요 네네 어 근데 지금 칭호 없이 어 카벨이 15분이 걸리거든요 네네 그거를 8분으로 즐기는게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아 일단은 젠패급을 먼저 해야되겠지요 네 네네 오차 오차가 좀 덜 되있네요 전체적으로 다요 아 네네 음 일단은 지금 친구 끼 네네 네네 지금 딜레이가 좀 심하네요 방송을 끄시지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어 칭호를 끼면 안죽고 11분 30초가 걸립니다 네네 그거를 8분으로 줄이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젠팩업이 있구요 네 그 다음 유니온 그 다음에 아이템만 주는 것들이 있겠죠 네네 네네 네 일단 제가 고장이 10개라서 네네 벨트를 탈벨로 바꾸려는데 어 무슨 작을 봐야되나요 무슨 작을 보다니요 그 그 작을 뭘 한거를 찾아야되나요 자기한테 맞는걸 찾아야겠죠 그 금액에 맞는것을 아 그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돈 얼마 있는데요 제가 모르셨나요 어 6억 이내에 보고 있습니다 6억 이내면은 노작 아닌가요 자 잘해봐요 삼승정도 그런가요 네 그냥 잠재만 달아서 쓰는건가요 어 그것보다는 약간 좀 더 위 추워보이를 달거나 별 3개를 달거나 둘정 하나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네 네 뭐 어 보스 많이 하시는 먼치님께서 오시기에 아 저 보스 안왔는데요 아 수부가 카델보다 딜로스가 심하나요 아니면 적나요 어 일단은 1페이지에 뛰어넘는 것이 제일 관건이지요 아 네 그 다음 2,3페이지에는 뭐 디브리아 다크사이트 같은거 있으니깐 뭐 안죽으면서 플레이 가능하긴 하죠 아 네네 음 네네 아 뒤로 아 그리고 네 그 그 대리콘도 가능하나요 지금? 아 지금 안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다 된것입니까 네 그런것 같습니다 아 실질적으로 좀 쉽게 쉽게 가려면은 뭐 젠팩업의 유닉들들이 제일 쉽게 가긴 하죠 아마 그게 네 혼자 하기에는 거 얼마 안걸릴 것 같은데요 뒤브로 오래 걸릴려나 저도 안해봐가지고 아하 어 쉽게 깨는 정도가 그 정도 정도 됩니다 네 아 이제 궁금한거 없으십니까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어 네 네 네 네 네 아 에 impress이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.